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10일 배봉산 근린공원에서는 동대문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구청 앞 광장에서는 추석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10월 11일, 12일 이틀간 제30회 서울 양영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동대문구가 제9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원대상 시상식에서 사회 갈등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0일 배봉산 근린공원에서는 동대문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구청 앞 광장에서는 추석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동대문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올해의 구민상 수상자 14명을 시상하고 자매도시 축하 메시지, 구립 여성합창단의 축가 등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한가위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에서는 단체 줄넘기 같은 민속 체육대회가 열려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함께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14개의 시군 농가와 여성단체연합회,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동문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해 멸치와 배, 곡감 등 150여 개의 품목을 판매해 9,87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구는 이번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였길 바라고 같은 날 진행된 직거래 장터를 통해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각동 주민센터 14곳을 한 차례씩 찾아갑니다. 수리센터에서는 자전거 안전점검, 기름칠, 기어세팅 등 기본점검을 무료로 진행하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로 진행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자전거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구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1일, 12일 이틀간 양영시 일대에서 제30회 서울 양영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서울 양영시협회 주간으로 개최되는 서울 양영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서는 보재원의 구휼정신을 기리고 한의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보재원 재향행사와 함께 한방 무료진료, 한방 화장품 만들기 체험, 한방차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구는 해당 축제가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한방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제9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갈등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갈등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회갈등 부문과 통일준비 부문에서 각각 단체 3곳, 개인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이필영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장 구청장실 운영을 비롯해 무료급식소 인근 통학로 개선 사업과 동행도시락 제작소 조성,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등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낮은 아직 덥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운전 시 안개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이나 비가 내린 다음 날은 안개가 끼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안개가 끼면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데요. 앞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짙은 한계를 만났을 땐 미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셔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